고구려 밴드 고구려 밴드 보컬리스트 이길량은 정서 출신의 아티스트로 출중한 작곡 능력을 갖춘 보컬리스트이며 고구려 밴드의 락이라는 세계적 트렌드의 음악과 한국인만이 가진 한의 정서 아리랑이 결합하여 그만의 독특한 사운드와 노래로 사회에 풍자하는 세계 유일의 밴드입니다. 너무 멋지신 분이죠? 우리 고구려 밴드를 큰 호소으로 오시겠습니다. 저는 고구려 밴드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이길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왔대요. 여기서 락을 어떻게 하나 못하자네. 뭐 아침들은 잡숬대요. 이게 다 정선 사투리요. 그러니까 어색해하지 말아요. 그럼 좀 있으면 많이 들어 이거. 저는 원래 고향이 정선이고 아리랑열차 공연을 매년 한 번씩 이렇게 혼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한국 댄기 볼까요? 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산중의 물량을 하여 천난들 골랐다니 꽃피어 충전이오 입도다 하절이라니 오동나요 미충전이고 전남도 장성독축에 백설이 덩퍼리다니 귀한이 옹저리 봄이 천하의 한량으로 용도해 부르시는 것 이 그려오는 풍류 소리에 나도 한 번 놀고 가야겠다 손 만진 발 시도 날 맞이하고 사랑하려니 노노모 꼭꼭 따고서 노라고세 노라고세 철거서 놀아 주세 만찬 내 풍류 소리 황교 듣고서 놀고 가련다 황교 듣고서 이 세부 바라나왔고 나둘에 가는 길에 마누땅이 있었겠소 이불자리 있었겠소 낭비한 삶이여 낭비한 삶이여 이 반척춘의 세상을 알았으니 이안이 마누땅이 이안이 마누땅이 사랑하려니 사랑하려니 노노모 꼭꼭 따고서 노라고세 노라고세 철거서 놀아 주세 만찬 내 풍류 소리 황교 듣고서 놀고 가련다 섭몬 막걸리 한그릇 막걸리 한그릇 우리 선생님들 보다는 좀 못 할건데 그래도 박수 한번 줘요 정상 아라리 가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요. 자산폭포에 불 불러가듯이 달달 불러오세 막걸리 한 잔에 빚을 지고 살아도 아라리 한 마리에 내가 빚을 지겠나 봉지서 닮은 봉지도 일일이 소리를 내는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 아라리 한 마디 합시다. 다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어때요? 괜찮아요? 역금 아라리로 만든 아우라지 뱃사공이란 노래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우라지 아시죠? 정상 아무 나루타 아주 유명한 뱃사공이 그 뭐예요? 그 손님 희롱하는 소리. 한 번 들어봐요. 아우라지 뱃사공 먹으십니다. 우리 집에서 방문을 잘랐던지 못났던지 골돈돼도 치곤돼도 참치자리 봉독하리 도다진 나무 치계 위에 역전성량 벌벌지고 네 팔짜나 내 팔짜나 내버받는 멍불방 색깔 같은 벽뇨간 뱃이 깊은 번거롭고 워낭금 침삼 벽개에 꽃같은 벚랑꽉 아우라지 뱃사공 대가의 집에서 방문을φép하고 남은 격란 동생이 두려워보기가 우리 집에서 방문을 Strength ocup 팅 iin Instagram 기지라는 멤버들을 몸 몸으로 쓰게 adds 두티가 우리집 사과 300백 풀려놓으며 함께 당신이 날 마당치고 음치고 당치고 오이김치 소금치고 꼬리치고 툭치고 별로를 찐듯이 뚫떠라 가던데 한곳도 경강산 이만인 척농 한낱구원장 유동산 법당 미래지선단 패션 아는 걸 다닐다고 아우라 지레 사고 나는 노래 부르며 여쭙났냐 흙허지고 믿음으로 왕소리라 사랑이며 말하네 이 노래 소리 불려오네 나도 좋고 니음도 좋고 아우여 나 풍경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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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이오 아라이오 노랫소리 흘려오네 나도 좋고 님도 좋고 아라이오 흥겼도 나 아이웃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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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막걸리 좀 있으면 좀 한잔 좀 봐요 환영이 됐는데는 드시지 말고